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비과세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제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죠. 어느 날 현재 양도일 현재 어디에 국내에 몇 세대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게 되면 이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다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도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판단한다? 그래요.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양도 시점으로. 그러니까 취득이나 보유 시점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을 감고 있다가 딱 하루만 눈을 뜹니다. 양도 한 날. 그날 당신은 1세대입니까? 아닙니까? 1주택입니까? 아닙니까? 2년 이상 보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딱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는 주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도했을 때는 상가다. 그러면 과세다? 비과세다? 무조건 과세라고요. 무조건 어느 시점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양도 시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양도 시점까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계속 주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계속 1세대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것도 어디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 국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주택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시주거용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상 용도로. 그리고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는 지금 건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비과세택은. 아시겠나요? 토지까지 원래 비과세를 안 해줘요. 건물만 해주는데 문제는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건물이 붙어있는 토지까지도 비과세택을 주는 거예요. 건물이 붙어있는 토지까지. 단 전제 조건은 이 건물 자체가 비과세택을 받아야 되고 이에 딸린 토지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건물이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라. 그리고 이 건물을 팔 때 뭐랑 같이 팔면? 땅이랑 같이 팔면 땅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건물 없이 땅만 판다거나 건물하고 땅을 분리해서 판다? 그러면 건물 쪽은 비과세가 되더라도 토지 쪽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을 삽니다. 저는 그 집을 단독주택을 살 거예요. 단독주택을 사는데 이 집을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창고나 상가를 지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돈은 제 금액을 드릴 테니까 일단 계약하자마자 제가 공사 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딱 그렇게 써요. 계약하자마자 철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시점은 지난 시간에 언제가 양도시점이라고 그랬어요? 대금청산일이에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거든요. 잔금청산일.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서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런데 잔금 시점에는 건물이 없어요. 왜? 철거가 됐으니까. 그러면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무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걸 허용을 해줬어요. 원칙은 잔금일 날 건물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는데 단 계약서에 그런 조건을 달았다면 계약 시점에 건물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다가 한 2년 전에 그 규정이 삭제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 시점에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잔금 시점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팔았을 때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는데 상대방이 그런 걸 요구한다. 무조건 잔금 받고 나서 철거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때 토지는 다 비과세 주는 건 아니에요. 일정 면적까지만 비과세를 해주는데 도시지역에 있느냐 도시지역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건물 바닥 면적에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까지 비과세택을 줘요. 단 그게 도시지역 안에 있는 곳으로서 수도권에 있으면서 주상공지역에 들어가 있다. 주상공지역에 들어가 있다. 이 지역만 몇 배로 간다? 3배로 갑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배, 5배, 10배까지 비과세택을 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거죠. 공법시간에 배우셨죠? 우리 용도지역 몇 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눌 거예요. 도, 관, 농, 자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무조건 몇 배? 10배고, 그렇죠? 무조건 이 지역들은 전부 다 몇 배냐면 다 10배예요. 그러면 문제는 도시지역 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도시지역 안은 주상공록으로 나누잖아요. 그 주상공이 무슨 지역에 있다면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 3배 만약에 수도권이 아니거나 또는 주상공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5배 그러니까 여기는 3배 아니면 몇 배 5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은 무조건 몇 배 혜택을 주는 거고 10배 혜택을 주는 거죠. 단, 이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끼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두 번째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면 무조건 과세고 세 번째는 허위 계약을 쓰게 되면 과세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비과세 요건 3가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몇 세대가 돼야 된다? 1세대가 돼야 됩니다. 1세대가 자, 이때 1세대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1세대가 되기 위해서 즉, 1세대라는 말은 독립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립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분이 있어야 돼요. 최소 전제조건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배우자가 안 계시거나 또는 주소 분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독립세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하고 갑의 배우자분이 계시고 이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자녀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같은 주소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은 같은 세대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 다 합쳐서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분 이름으로 집이 한 채 있고 이분 이름으로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독립세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요. 뭐 하면 된다? 그래요. 주소 분리를 시키면 된다고요. 주소 분리를 시키게 되면 배우자가 있으니까 독립세대가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소 분리를 해놓은다고 하더라도 독립세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독립세대가 되려면 나한테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배우자가 있는 분하고 같은 주소에서 있으면 안 돼요. 주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1세대가 되고 그 1세대 통틀어서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배우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법률상 배우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가 있는 배우자분. 그러니까 동거인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동거인들은 해당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유일하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분리도 되어 있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세대가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한테는 내가 배우자잖아요. 이해되셨죠? 쉽게 말하면 부부예요. 부부는 아 죽으면 안 되는구나. 부부는 항상 무슨 세대로 보느냐 하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부부는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내 배우자가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런데 주소를 달리 둬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는 각자 세대주가 되죠? 그런데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나랑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도 나랑 항상 무슨 세대로 봐요. 같은 세대로 봐준다는 이야기예요. 나랑 독립해서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그래서 늘 나오는 시험 문제가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쉽게 말하면 주소를 달리 두고 있거나 또는 가정 불화로 인해서 별거 중이거나 떨어져서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이 부부라는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확인만 되면 무조건 무슨 세대로 보겠습니다. 같은 세대로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되게 걸림돌이에요. 세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뭘 하려고 해도 항상 배우자가 나랑 합쳐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뭔 혜택을 받을 때마다 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내 배우자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하여간 무조건 1세대 2주택에 걸립니다. 그런데 배우자 집을 팔고 싶어요. 그런데 배우자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이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배우자 집을 팔았을 때.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나랑 독립세대가 된다면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배우자를 독립세대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때 배우자를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래요. 이혼하면 돼요. 배우자가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세금이 예를 들어서 한 2,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굳이 그걸 굳이 이혼까지 하면서까지 2, 3천만 원을 아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되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다들. 문제는 같이 살면서 법적으로만 뭐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거예요. 위장 이혼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포함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위장 이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혼할 거면 확실하게 이혼을 하십시오. 이 사람이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카드 사용량부터 해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서로 얼굴도 안 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드도 따로 쓰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는데 어디에서 하나 걸렸느냐 하면 교통카드에서 걸렸어요. 교통카드에서. 그러니까 교통카드에서 같은 지역에서 계속 교통카드가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데다가 놔두고 뭣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데다가 놔두고 다 놔뒀는데 유일하게 교통카드만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교통카드가 도대체 어디에서 찍혔느냐.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버스터면에서 계속 찍히는 거죠. 그걸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연예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아니 내가 독립된 세대가 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것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이 강제사항도 아니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아니 나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다. 내 인생 그냥 살렵니다. 그런데 왜 혜택을 안 줍니까? 이런 말이 나와서 단소조항을 붙였어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죠. 또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경우 딱 두 개밖에 없죠?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했을 때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배우자를 없애는 방법 있어요? 없죠? 그렇죠? 별거는 배우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거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사망 또는 이혼을 했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앉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집을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사봤자 의미가 없죠? 1세대 2주택에 걸리니까 보통 누구 명의로 살까요? 자녀 명의로 사겠죠. 그러면 자녀 명의로 살 때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언제 사주면 돼요?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사주라고요. 아무 때나. 1세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가지고 따진다? 그래요. 양도 시점을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27살 때 사주는 거예요. 물론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일단 그건 별도로 생각을 하고 놔두고 27살 때 사줘요. 그리고 나서 30살 생일 때 주소 분리를 시켜놓고 팔아요. 그러면 양도 시점에 30살이니까 독립세대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27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2년 이상 보유했죠?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30살이 넘어가면 무조건요. 독립세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한 번이라도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한테 배우자가 있다 없다? 있고 만약에 없다면 이 두 가지 사유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다. 혼인신고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영원히 독립세대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헤어지든 어쩌든 간에 상관없이 독립세대가 가능해요. 자료회가 나오니까. 그런데 결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몇 세가 넘어야 돼요? 30세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30살도 안 됐다. 그럼 독립세대가 안 되느냐?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얼마 수준 이상이냐면 40% 수준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즉 중위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면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고한 소득을 쭉 나열을 시켜요. 쭉 나열을 시켰을 때 딱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이 있을 거예요. 이걸 중간에 위치한다. 그래서 무슨 소득이라고 그래요?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여기를 100으로 잡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기준 중위소득 딱 검색하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소득 대비해서 그러면 1인 가족일 때 얼마 2인 가족일 때 얼마 3인 가족일 때 얼마 이게 나올 거예요. 이분보다 내가 소득이 낮으면 90, 80, 70 이 수준으로 떨어져요. 구간이. 이분보다 내가 소득이 높으면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교육비라든지 이런 혜택을 달리주기 위해서 차등화를 시키기 위해서 혜택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 소득 기준을 보고 봤을 때 이 사람 소득 기준에 얼마 이상 40%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독립세대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 40% 수준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이번에 지금 시행령으로 올라왔는데 그건 나중에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실무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40% 수준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거냐 그러면 양도 시점에 전달러 판단할 거냐 아니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열두 달러 판단할 거냐 아니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로 판단할 거냐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들어간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팔았습니다. 그러면 40%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이번에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현재 배우자분이 안 계시거나 또는 기준 중위 소득이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40%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안 계시더라도 독립된 세대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분을 독립세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양도 시점에 여러분들하고 주소 분리를 시켜놔야 되고 그 양도 시점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30살이 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 다니면 40% 수준 이상은 나와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